2024년 2월 17일입니다 벌을 넣은 농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월 15일부터 25일까지 그렇게 순차적으로 판단하시면 될겁니다 작년보다는 작황이 좀 더 나왔대요 확실히 올해는 순회양은 좀 더 있다 이렇게 보면 되요 그걸 잘 응용해 가지고 계속 달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세요 아시어까리 더블리 이걸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 느낌 자 이것도 이제 색깔이 나고 항상 수확하기 일주일 10일 전 이때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내 밭에 작황을 알 수가 있어 왜 열매 색깔이 나면 그때부터 노화가 진행이 되니까 이런 것도 좀 기준 잡으면 괜찮아요 작년보다 이분은 좀 일찍 정식했어 뭐 순은 나온다 순은 아시 달고 생각보다 순이 안나오면 좀 기다려주면 됩니다 우리가 다시 뻗어나갈 시간을 좀 기다려주면 된다 이런 느낌 자 이분은 늦게 정식을 했지 자 개인적으로 3월 10일 뭐 15일 이것도 이제 아시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연속으로 따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방법입니다 이게 방법론이요 일찍 정식했다고 막 폭발적으로 더 많이 따는 건 아니에요 왜 겨울을 지나오기 때문에 자 늦게 한다고 해서 또 그만큼 수량이 확 떨어진 것도 아니고 왜 늦게 하면 열매가 좀 더 달리기 때문에 자 요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게 겨울에서 뿌리 그리고 이제 날씨가 풀리고 나서의 뿌리 이 뿌리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요 자 계속 표현하지만 꽃 꽃이 잘 와야 된다 이게 포인트고 자 이분은 종자가 달라 은하수랑 아 갑자기 생각 안난다 은하수랑 하여튼 좀 다른 종자를 했습니다 아 누리꾼 누리꾼 누리꾼이 작년 후반기의 결과물이 괜찮았죠 자 개인적으로 은하수가 좀 빠르긴 빠릅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은하수 닿지 잡아낼 자신 있는 분들은 은하수도 괜찮은 선택지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음 자 여튼 아시 여정리를 이제 슬슬 다 할 겁니다 자 이분도 아시 엇가리 있겠다 그죠 아시 엇가리 계속 이제 순해양 체크해가지고 자 물질을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해요 식물은 잎 색깔이 중요합니다 자 이분은 안 크다 갑자기 확 컸어 자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이런 겁니다 꽃이 잘 안 와 꽃이 자 그리고 억지로 이 꽃을 만들어야 돼 만들고 억지로 한 개와도 잡아야 돼 때문때문 잡아내면 결국은 그 다음 꽃이 들어온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똑같은 얘기 시스템을 만드세요 아시 엇가리 두부를 이렇게 넘어가는 시스템 자 이분은 뭐 잘 아시는 케이스고 제 방식 자체가 순위 좀 나시랄 합니다 자 여기 열매 있죠 여기 열매 우리 아시 엇가리 이렇게 열매를 따라가야 돼 결국은 열매와 신초와 뿌리는 이어지는 거니까 자 2월 17일 그리고 하우스 크잖아 큰하우스가 그만큼 뿌리가 좀 더 나갈 거고 그리고 뿌리 내에서도 곁뿌리 색은 이렇게 뿌리층이 좀 다를 겁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이 지상부 잎줄기꽃 열매의 결과물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하우스가 크면 확실히 참여가 빨리 이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게 뭐고 참고하시고 환기 환기 해야 돼요 결국 3월 4월 되면 환기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이야 결국은 때 되면 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도 봐가면서 업다운 하면 된다 자 여기도 색깔을 나고 자 얘는 병이죠 병 체크하시고 균충 생리장애에 대해서 자기 견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게 중요한 포인트고 음 아시 엇가리 열매 체크하세요 제가 오늘 컨디션 관리 잘 못해가지고 자 양해를 해주세요 자 일단 사진이 많아서 해야 됩니다 자 어때요 색깔 체크하시고 이게 열매의 변화 그리고 신초의 유무 변화 그리고 잎색의 변화 이거를 농민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지상부 잎줄기꽃 열매 이걸 보면서 뿌리까지 다 유치를 해놔야 돼 요게 좀 중요한 포인트에요 여전히 똑같아요 이제 흑성병 흑성병이 있었던 논들은 올해 같은 이 습에서 이게 자꾸 번질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고온입니다 고온 하 이게 저온이라고 생각하면 2월 17일인데 이게 2월 17일은 한시사진인데 이게 어떻게 저온이 됩니까 이게 이런 것도 좀 기준 잡아주시면 좋겠고 근데 밭에 고온인지 저온인지 이게 물이 많은지 저건지를 모르면 그러면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하우스만큼은 내가 가장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 자 보자 여기도 뭐 아시 색깔 뭐 수확 근사체다 수확 수확 했겠다 어 여긴 수확 했겠네요 오늘 23일이니까 자 손님 뭐 그렇게 하강은 안갑니다 아시 있고 엇갈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사 올려가지고 뭐 알다시피 뜨므뜨믄 달면서 벌 수정이 되게 유도를 해주면 돼요 그 과정에 골물을 줄까 말까 판단하시면 되고 이거는 뭐 달린 상태에서 꼽힌거지 뭐 자 이분은 또 어디고 여기도 똑같고 네 열매가 이쁠까 안 이쁠까도 한번씩 체크해 보시고 자 따야됩니다 아시를 따야지 결국은 해결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여기도 보자 대가리 신초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가 나와야되고 신초가 약해지고 멈추면 결국은 그 다음이 다 멈추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이요 음 됐다 자 아무쪼록 이런 식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계속 날씨가 안 좋습니다 몸 관리 잘하시고 뭐 내일은 햇빛이 안 나겠습니까 아마 더 나아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190 180 × 30 30 O 40 70 70 70